저 운동만 해주면 좀... 첫째, 우리가 준 힘을 사적 복수에 사용하지 말 것. 둘째, 인간사에 함부로 관여하지 말 것. 셋째, 카운터의 정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 것. 만약 어길 씨... 카운터 자격을 박탈한다. 할게요. 카운터. 할게요. 근데 저도 조건이 있어요. 조건? 다른 카운터들은 일하는 대신 생명을 돌려주셨다면서요. 말해봐. 너에겐 뭘 주면 되겠니? 엄마,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.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. 모타가, 하나야. 우리 저 아이 잘 키워내야 한다.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 거야. 저 아이 잘 지키면서 큰 사람 되도록 도와주자. 그 다음 날. 고맙습니다. 오이یں.